오늘의 뉴스 키워드입니다. 최고치고요. 기아에 대한 내용이네요. 기아가 지난해 반도체 부족 사태에도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 657억 원으로 나왔는데 전년 대비 14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 연간 영업이익 상승 배경에 대해서요. 기저효과, 판매량 확대, 인센티브 축소 등 전반적인 수익성, 체질 개선이 선순환을 이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계속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소수에 불과한데 오늘 장에서 기아가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오늘 이런 장이 아니었으면 아마 상승폭이 훨씬 더 컸을 텐데 아쉽게도 시장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반납된 위치이기는 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1,800억 원,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괜찮습니다. 판매대수 감소라든지 원재료비 상승, 악재가 많았지만 평균 판매 가격, ASP가 상승을 했고요. 또 생산 공정이 개선되면서 양호한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R&D라든지 성과급 지급 이런 부분들 때문에 4분기의 일회성 비용도 반영됐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1분기 실적 전망은 괜찮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실적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올해에 대한 기대감, 복합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분기를 포함해서 작년 전체를 놓고 보면 괜찮아요. 영업이익이 5조 원 이상으로 1년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주가 반등은 또 기아 측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글로벌 판매 목표 315만 대 제시했습니다. 작년보다 13.5%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차량 평균 판매 단가가 7%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해외 지역, 유럽이라든지 미국 지역에서 여전히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아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은 해소는 안 됐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런 여건들이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코로나19로 정지됐었던 생산 공장 재가동도 지금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추가적으로 현대차그룹이 ESG 행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수자원이나 기후 변화, 탄소정보 공개 우수 기업에 또 성장이 됐어요.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재활용을 돕는 설비를 국내 사업장에 도입하면서 ESG 관련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나온 펀드 중에 ESG 펀드가 되게 많아요. ESG 펀드는 당연히 ESG에 속하는 기업을 담겠죠. 그러면 ESG 펀드가 지금처럼 기아가 이런 환경적인 행보를 가속화한다고 했을 때 기아의 비중을 늘릴 수 있어요. 펀드에서 특정 종목을 더 많이 배수한다는 것은 수급적으로 긍정적이죠.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기아의 앞으로 ESG 행보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